자 여기서 손가락을 튕고 오면 자 이렇게 하면 고기 냄새가 나는 당근이 완성이지롱 아주 획기적인 발명품이야 그러면 발명품도 다 만들었겠다 밥 먹으러 가야겠다 오랜만에 케이크를 먹어볼까 아 뭐야 오빠 오랜만에 케이크 사와서 먹으려고 했는데 뭐야 이게 먹기도 전에 다 바보같이 오빠한테 다 뺏겼잖아 하지만 괜찮아 나한테는 아직 푸딩이 나왔으니까 푸딩이라도 먹어야지 잘 먹겠습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알고 오는 거야 케이크도 쿠키도 올려놓자마자 어떻게 그렇게 다 잘려서 먹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네 냄새 맡고 오는 건가 어 그러면 이거를 올려볼까 뭐야 태소는 안 온다고 그러면 쿠키를 올려볼까 오빠한테 먹을 것도 다 뺏기고 짜증나 짜증나 유치원이나 가 유치원 가기 전에 지랄모한테 가서 오빠 입을 막을 수 있는 도구를 달래야겠다 지랄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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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지랄모 오빠 입을 다 막을 수 있는 도구 없나 보네 어딜 갔대 당근이 있잖아 뭐야 엄청 좋은 냄새가 나잖아 왜 당근에서 고기 냄새가 나지 맛있겠다 아 아유 유치원이나 가야겠다 없는 거 같은데 뭐야 속이 왜 이렇게 안 좋지 몸 상태가 왜 이렇게 안 좋은 거야 뭐 할 거 같고 속은 매석고 울덩울덩거리고 어지럽고 아 그거 당근 때문인가 오 어유 토했잖아 의구 아유 재미있을 너무 재미있다 이야олж 아 근데 유로로 자기가 속겸놀이 하자고 해놓고서 왜 안 오냐 그러게 자기가 부르는거고 말이야 음 네 됐다 야 뭐야 요리로 왜 저래? 왜 저렇게 생겼어 오늘따라? 그러게 원래 못생기긴 했는데 근데 뭔가 좀 오늘은 좀비같이 생겼다 야 왜 이래? 좀비놀이 하는 거야? 야 대태가 뭔가 이상해 그냥 우리 가자 가만있어봐 야 좀비놀이 안 좋아하는 거냐고 빨리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요로가 나 물었어 왜 물어 아프잖아 아무래도 요로를 뭔가 이상해 우리 이만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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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형 물놓을 거야 아 피나 자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캥거루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캥거루는 아주 점프력에 뛰어난 오징어 허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뼈 허벅지는 말과 겸 요로로 아래는 그 선생님이 말하고 있을 땐 그 자리에 앉아서 수업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아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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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왜 이만 어떻게 해 이게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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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주세요 아주 시게 선생님 아무래도 요로로가 아픈 것 같아요 집에 보내야겠어요 아무래도 안되겠구나 이거 진실의 방을 끌고 와서 일단은 몇 대 좀 때리고 부모님께 전화해서 한번 데려가라고 해야겠구나 좋아 이 자식아 으윽 으윽 아äft 이 자식아 어 그러게 아 이러고 아까 문대가 피가 계속 나 아 잠깐만 아 내 몸이 왜 이러지? 태댕아 왜 그래? 아니 내 몸이 고개 푹 아아 빨리 와 이 자식아 아이 거참 이 자식이 선생님이 물기가 고맙여 너 뭐해 전화번호야? 어머님 전화번호는 뭐야 010 1234 1,2,3,4 아유 그래 알겠어 알겠어 아유 물지 말라고 이 자식아 아유 알겠어요 자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아유 요루루 어머님 그 다름이 아니라 그 요루루 상태가 오늘따라 좀 마음이 좀 이상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유 아유 진짜요? 아유 그럼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좀 빨리 좀 와주세요 얘가 자꾸 문을 아유 아유 요루야 빨리 좀 들어와 어휴 이거 뭔일이야 아유 한번도 유치원에서 이런적 없었는데 여기 누워 어 아유 우리 여기가 많이 아픈가보네 몸도 이 초록색이 뭐야 아유 엄마가 약국가서 약사올테니까 약먹고도 몸이 안좋은거 같으면 병원가자 알았지 요루야 아유 얘가 왜이래 아유 정말 안되겠다 엄마가 빨리 약사와야겠다 아유 여기서 쉬고있어 아유 왜 물고 그래 아유 왜 물고 그래 학교 다녀왔습니다 뭐야 요루루 얼굴이 왜 녹색이야 니가 무슨 브루스 배너야 암흑 소리도 무슨 얼굴도 헐크같은게 소리도 헐크같은 소리되네 아흐흐흐흐흑 아흑 엄마 얘 미쳤어 엄마 아유 배부르다 아유 잘 먹었다 자 그러면 집에가서 마주 연구를 해볼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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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게, 이씨. 다 좀비가 돼버렸잖아, 마을 사람들이. 뭐야, 이건 택탁이랑 김미야, 단묘, 요르르까지. 다 좀비가 돼버렸구만. 설마, 누군가 내 당근을. 좀비가 되는 당근을 먹어버린 건가? 이럴 수가. 빨리 집에 들어갔어. 해결해야겠어. 아, 보자. 역시, 누군가가 내 고기 맛이 나는 좀비 당근이 사라져 있었구만. 음,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주 발칙한 녀석이야. 아무튼 그게 문제가 아니라, 마을 사람들이 다 좀비가 돼서,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. 좋아, 그걸 써야겠구만. 야야야, 시간을 돌리는 타임스톤. 어제 내가 타노스한테 훔쳐왔지롱. 자, 이 목걸이를 끼고. 자, 되돌아가라. 시간을 지배하자. 당근이 있잖아. 뭐야, 엄청 좋은 냄새가 나잖아. 당근에서 왜 고기 냄새가 나지? 야야야야. 먹지마. 먹지마. 그거는 좀비가 되는 좀비 당근이야. 좀비 당근? 그래, 좀비 당근이라고. 그렇구나. 아휴, 다행이다. 이끌어 먹지마. 두리 목욕, 이 몸을 뺏기면. 마셔 땅. 이 몸은 없었다. 레이스, 뱀. 그리고 역시 뭐. 이거 좀 덜 때 하려는거죠, remove디 그릇에. 빨리 물을 넣기, 마셔 땅. 나는 저는 커탕이 나나. 다행이다. 나는 마셔 땅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